저희가 이기력이 항상 잘하는 서울대 공연은 항상 구경하는 서울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사이도 우사이고 잘 빨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넘겨야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제 1회 leurkinITs 꼭?? 화이팅! 근데 이게 결국 아직은 긴급이 없죠? 저희들이 넘어갔을때 그 유지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한 달 정도 각점이 있잖아, 톡이죠? 고맙습니다. 그 분이 지원님이 잘 받고 들었어요. 이거 제보시는 거 이번에 킹보이 때문에 이 분이 웨이브가 안쪽으로 들어가기엔 부산을 너무 좋았어요. 아, 킹보이니! 아, 킹보이니! 그럼, 저희들이 너무 잘하고있죠? 아, 킹보이니! 아, 킹보이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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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킹보이니! 거사가 한국에 거사가 죽?!" 이제 Short trial 킹보이니! 킹보이니! 퀴덕도 나오고, 같이 제이수가 퍼포먼스는 또 페이커가 퀴덕도 나오고, 이런식에 어그로 파트너는 워낙 예술적으로 잘 됐어요. 길기에게 싸움던 큰 이들을 막고 페이커가 사르시라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는게 오늘 정말 좋았던 것 같고, 그냥 자매자로 제가 지켜보는 못할 것 같거든요. 막 페이아 페이커, 제이수, 퍼, 우유가 하나 참가져있어요. 여기가 약간 퀴덕이 퀴덕이 나오는게 중요하거든요. 너무 좋은 비위해서도 한 번 흠숨을 잘 끄고, 그 바닥에서 막 이렇게 기분이 나고, 여러분들이 잘 쓰여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마음이, 너무 차가니까, 어떤 동작이 따뜻한 애가. 호랑이 뒤에 끌려가도 잠시만 차. 그래서 위에 있는 두각탄도! 다다다다. 오케이! 이렇게 핵매치! 그리고, 수고해서! 동작들도 가위가 2차가 있는 건 그냥 심각적으로? 막 바로 잘하네. 여한이처럼 경북이라는 경팡이 나왓 경북을 승대 너무 불가능 이러면 웨이로 미치고 찝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막이어가지고 사이드가 안 돼요 어차피 난 한타 해야 되는데 한태도 힘들어요 그래머도 3대0이에요 진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를 해야 될지 팀적으로 으 вы 아 거의 자체요 딱딱이 말하는 데요 4 자 바로 기울이 시작합니다. 바로 파워플레이 대듬을 받게 하죠 이게 마지막 바로 파워플레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 다 외워갑니다. 답답하니까 보여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캐나이 좀 앞에서 막 매우 있어요. 먹고 싶거든요. 아 이게 썸모야 잘했는데요. 사실 T1 썸바스 차라리기가 이제 반장이잖아요. 보이거든요. 아 왜 B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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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g's 으 으 으 4박 3박 2박 3박 3박 3 5 cool 4박 4박 3박 4박 3박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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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Skill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後ろı、日本の先生、自然をダンする! 違う違う! 後ろ? 決定! 決定! 勝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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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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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